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내 편 감싸기를 무리하게 하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국 사태로서 국민들은 조국 집안의 위성과 여러가지 편법에 굉장히 분노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말도 안되는 내 편 감싸기를 계속 이어 왔었고 그게 아직까지도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말 같지도 않은 쉴드를 치고 있어서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비하글을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평범하다라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아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한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인권운동에 힘써왔던 사람이고 여성계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여성운동계의 대모입니다. 아무튼 그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을 좀 살펴보면은 그는 현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성평등자문단 공돈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재명의 아들에 대해서 이 씨는 다수의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을 게시판에 남겼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식의 발언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서 안타깝지만은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권인숙은 그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전에도 이런 식의 사회적인 현상 20대에 살아가는 모습과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논의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권인숙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네티인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반응을 쏟아냈는데 이재명 아들 문제가 어떻게 평범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을 했고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재명 후보 아들처럼 여성 혐오 발언을 한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야말로 남성 혐오 발언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 편드는 것도 적당해야지 진짜 가지가지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으며 대한민국 20대가 다 저렇다라고 미친 거 아닌가 내로남불이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이재명의 아들이 얼마나 평범한 글들을 싸질러 놓았는가 좀 살펴보니까 이재명의 아들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포커 고수 게시판에다가 마사지 업소를 다닌 후기를 올려놓았고 이재명의 아들은 xx 내상을 입었다라는 글을 써놓았으며 내상이라는 말은 유흥업계의 은어로서 본인이 낸 돈에 비해서 서비스가 별로였다라는 이런 은어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에다가 뭐하는 x냐 룸에서 일을 잘하게 생겼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그 외에도 꼴리게 생기긴 했네 러시아 룰렛보다 러시아 x녀지라는 이런 음란 패서식의 댓글들을 달은 것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권인숙은 이재명 아들이 했던 이런 행동들 이런 게시물들을 쓴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대한민국 남성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인터넷 공간에다가 게시물이라든가 댓글로 쓰기는 커녕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박하게 인식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큰데 이걸 가지고 지금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권인숙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아들을 감싸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을 완전히 다 지금 쓰레기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 정도 얘기하는 것 정도야 평범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 눈높이에 볼 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여성 인권을 위해서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권인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두고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이 분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근택 민주당 선거 대책의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의 아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써놓은 마사지 업소 성매매 후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본인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네티즌들의 문매를 맡고 있는데 현근택은 현재 이재명 아들의 성매매 논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아들 본인에게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업소 후기를 남겼다라고 해서 반드시 갔겠느냐 친구들한테 업소 후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기에는 업소로 갔다는 것은 불분명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갔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도 불분명하다라면서 이재명 아들의 마사지 업소 우혹이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이 체험을 하지도 않은 얘기를 저런 식으로 후기를 써놓는 거 누가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실드라고 생각이 되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후기 쓰고 이런 게 진짜 되게 귀찮은 일로써 사람들이 배달 앱에서 짜장면 하나 시켜먹고 후기 쓰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쓰는데 이재명 아들이 친구에게 들은 업소 후기를 저렇게 정성껏 써놓을 수 있다라고 실드를 치고 있는 민주당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은 사실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들도 말 같지도 않은 거 다 알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실드를 쳐야 되니까 지금 나오는 대로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좌파 진영의 한 전직 기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실드를 치고 있는데 한겨레 출신의 기자였던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신의 SNS에다가 미혼의 20대 남성이 마사지샵에 간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서 이 난리인가 다들 얼마나 성지자처럼 살고 있는가라고 오히려 국민들을 질타했고 또 다른 글에서는 어쩌라고 그래서 이재명 아들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가 이재명 아들이 영부인처럼 민간 외교 사절로 활동을 하는가 김건희와 그 엄마의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김건희는 영부인이 된다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그렇게 총 공세를 펼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A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마사지샵에 자주 간다면서 미혼인데 어떤가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준석 국민의힘의 대표도 과거에 다녀갔던 곳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A기자 같은 경우에는 가게 안에 이준석 대표의 사인도 걸려있다면서 그곳에서 은밀하게 유사 성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그러나 저는 늘 마사지만 받고 나온다면서 남자니까 무조건 마사지샵에 가면은 유사 성행위를 하고 올 것이라는 이런 편견을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인들이 A씨에 대해서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비판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미혼이어가지고 이런 유사 성행위라든가 일탈을 해도 되는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그리고 엄연히 이재명의 아들이 다녀간 마사지업소하고 해당 기자가 방문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 그런 마사지샵인데 비교할 걸 비교하라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A기자가 간다라고 한 마사지샵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역시도 방문한 곳은 맞는데 이준석이 직접 밝힌 입장을 보니까 이준석은 해당 기자가 마사지샵에서 자신의 사인을 봤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방문한 마사지업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전염무라든가 조세우 등 유명 연예인들도 방문하는 곳이고 거기에 자신의 사인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사인들도 이렇게 많은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방문하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전하게 마사지만 해준 업소인데 A씨가 마치 해당 업소를 퇴폐업소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해놨으니 해당 업소의 사장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직 기자 A씨에 대해서 법적 치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 누가 가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꼬투리 잡힐 만한 짓을 한 다음에 저런 식으로 사인을 남기고 나오겠습니까 A 기자의 주장은 앞뒤가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아무튼 모르고 좌파 진영에서 무리하게 이재명의 아들을 실드로 치다 보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아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곧 유사 성매매 합법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으며 한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전직 지자체 3인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성매매라던가 도박을 하는 게 무슨 문제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딱 민주당에 어울린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아들 문제 관련해가지고 별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실드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